다시 한 번 말해봐. 구질구질? 아니야, 그럼? 무슨 원룸 전세 안 왔는데 온 식구들 돈을 죄다 끌어다가 질부돈 3천까지! 야, 내가 형님한테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어찌나 궁상맞든지! 궁상? 그래,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돈 들었다. 우린 그 돈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! 그게 뭐가 문제냐고! 이것 봐, 이것 봐.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까. 과거로부터 배운 게 전혀 없어? 이래서 내가 진진숙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, 안 할 수가 없어! 진진숙. 분명히 당신이 먼저 진숙이 얘기를 꺼낸 거다. 나 아니야. 그래!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! 왜 항상 아내인 나한테 먼저 상의를 하지 않느냐는 거야! 엄연히 우리는 부부고 경제 공동체야. 이마만한 일에 이마만한 돈을 써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? 물어보고 통일을 구했어야지! 화경 씨, 당신은 온종일 나가서 돈 벌어주는 돈 써재 끼실 때 나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쓰십니까? 동의 구한 적이나 있어요? 치사하다, 진짜. 그거랑 그거랑 같아, 지금? 뭐가 다르죠? 존대하지 마! 이상하게 기분 나빠지니까! 당신이 생활비를 합치고 나한테 일절 동의도 안 구하고 지금껏 쓴 돈이! 내가 진숙이... 그 여자한테 보낸 돈 8천, 형수님한테 드린 돈 1억, 도합 2억도 안 되는 돈보다 훨씬 많아! 알았으면 덮어. 나가! 이 여자가... 밖에서 돈만 잘 벌어져주면 뭐해! 자기 여자 마음을 그렇게나 몰라주는데! 당장 형님 내가 가서 그 돈 돌래 바꿔와! 안 그러면 내가 가서 받아올 거니까! 끝까지 이럴 거야? 네, 끝까지 이럴 겁니다. 김창의 박사님! 제정신 아니야, 당신. 정말 내가...